언제 어디서나 깨어있고, 자성의 자명찜찜의 잣대, 그 대중, 표준을 가지고 매사를 선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선은 꼭 하고 악은 안 하는 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 이해 되시죠? 그리고 모든 업을 짓고 나면 다시 참나로 돌아와서 참나 현존 안에서 모든 걸 다시 녹여내서 더 자명한 진리를 직관해내고 또 그걸 분석하고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 이거 일상에서 못하면요. 철학자 아니고 도학자 아니고 군자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계를 차지해가지고 성직자도 하고 멋진 유니폼 입고 호화로운 옷 입고 평신도랑 차별두면서 출가시회가 차별두면서 이렇게 지배한다고요. 지금 권력에 지배당하는 거 갑질 싫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종교 갑질은 다 용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가 세뇌를 제대로 시켰어요. 복받치다. 스님한테 잘하면 복받치다. 스님이 이상하지 때도 스님이 막 쌍둥이 아빠고 스님이 막 숨겨둔 와이프가 여럿 있고 스님이 막 성문제의 전문가여도 이 스님한테만 잘하면 난 복받는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나만 복받으면 된다. 그 피해자들은 상관없다. 아마 그 피해자들은 꼭 빼밀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2차 가해하는 더 공범짓을 하고 다니고 흉악한 악업을 짓고 다니면서 스님한테 잘하면 나 복받는다. 성직자한테 잘하면 복받는다는 딱 세뇌된 분들이 광바들이 이 사회를 존먹는 정치나 경제나 광바들이 다 말아먹는 겁니다. 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도 자기가 어긋나요. 이건 아닌데 해요. 집에 나올 때는 이건 아닌데 절에 가면 우리 스님 만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 또 분위기에 휩쓸리면 여기 또 나만 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복 받는데 이런 발상이 호황된 데도 이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개인 개인 탓하기에는 이게요. 이 문화의 힘이 이미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업이, 업력이죠. 거기서 건지려면요. 진리 아니고는 못 건집니다. 한 사람이 또 그걸 세뇌시켜서 구해온 들 또 다른 업력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절대 종교가 될 생각도 없는데 왜 종교개벽을 주장하냐. 진짜 종교가 아니어야 종교개벽을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종교로 오시오가 되면 안 된다고요. 종교개벽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종교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는 새로운 방식의 포교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되고 종교가 아닌 철학, 학당, 공부하는 곳에서 주장을 해줘야 전 인류까지 퍼져 나갔으면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그게 다 종교개벽입니다. 와서 유대교, 성직자, 바리세파들이 영적 갑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알고 보면 사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아. 독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천국 갈 키를 쥐고 너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이게 영적 갑질의 본질입니다. 지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보살도의 반대죠. 자, 해, 해, 타. 자리, 이, 타. 자, 해, 해, 타. 같이 죽자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그런 영적 갑질입니다. 소프라테스가 제일 미워했던 게 그런 영적 갑질을 해대는 소피스트들. 인류를 속이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인류를 속이고 있는.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속이고 있는 소피스트들. 공자님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런 소인배들. 진리도 모르면서 남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소인배들. 이렇게감이 돼. 식사가 핵 Zaun혁 교 Block 제视ρε 만면율 impro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